앞으로 인생은 한갑이 80입니다. 앞으로 아날로그부터는 한갑이 80이에요. 80인데 80까지 살면서 과거에 60살 되는 분들처럼 정신이 그렇게 해갖고 나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무엇을 하느냐가 좋은 겁니다. 좋고 나쁜 것은 오래 살고 작게 사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좋고 나쁨이죠. 우리가 할 일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사는 자체가 고육이에요. 자체가 지옥입니다. 인간한테는 할 일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존재가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날로그의 시대가 열립니다. 아날로그 시대가 열리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일생을 다 바쳤어요.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아날로그를 키우려고 일생을 다 바쳤다. 그 일생을 어떻게 바쳤느냐. 기계식이죠. 우리 아날로그의 부모님들은 기계식이에요. 기계식은 아날로그를 생산을 시키고 인류의 우리가 단일민족으로 마지막 혈통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날로그가 마지막 혈통이에요. 우리 지나면 혈통이 섞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혈통이야. 그래서 선조님들이 세국정책을 하고 문물을 안 받아들였던 이유가 마지막 혈통까지 키울 때까지는 문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혈통이 섞여버리거든. 이제부터 우리가 역사를 다시 정리를 해나가는 우리가 역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던 게 지금은 우리가 아날로그가 다 성장을 하면서 전부 다 몸을 열어버립니다. 우리는 마지막 혈통에 혈을 받아가 태워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은 게 70%를 우리가 살았어요. 아날로그가. 70%를 살고 앞으로 30%를 살아야 되는데 70%는 어떤 걸 살았느냐 하면 모든 이 대자연에 있는 에너지 모든 에너지를 이 한국에다 끌어다 여으면서 우리는 그걸 흡수하면서 살았어요. 아주 대식가였었다 이 말이에요. 아날로그가 성장을 하면서 지식을 먹은 것이 이것이 인류에 있는 지식을 생산해놓은 걸 다 끌어다여서 우리 건 다 놓고 우리는 지식 생산한 게 없어요. 우리 아날로그는 최고의 혈통이면서도 지식을 생산한 적이 없고 모든 인류에서 생산해놓은 에너지 이것이 지식이라는 것이 인류가 이때까지 운용된 에너지 결집체가 지식입니다. 이걸 전부 이 해동대암에게 끌어영기 위해서는 대자연이 이렇게 운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든 걸 깡그리 없애놔야지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빚어드렸고 그것이 인류에 있는 문물이 한꺼번에 쏟아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빚어냈던 거예요. 우리를 굶어죽게 하려고 대자연이 그렇게 일을 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를 다 끌어영기 위해서 이렇게 빚어지던 거예요. 2차 대전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지식이라는 게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해서 해동대암용국의 핵심 지식이 다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아날로그들이 다 마심에 성장을 했는데 지금 나이가 얼마냐. 70% 살았는데 나이가 50대가 됐습니다. 50대가. 이 아날로그들이. 50대 안 바뀌죠.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때까지는 지식을 먹었고 인류에 일한 적이 없어요. 최고의 혈통들이. 이게 나무 가지는 이때까지 일을 해서 지식을 빚었다 이거죠. 나무 몸통은 이걸 이동을 했어요. 지식을 이동하는데 일을 했고 우리는 이 이동을 받아갖고 다 흡수를 하고 먹어버렸어요. 그럼 다른 데는 일을 다 했는데 우리는 일한 적이 없어. 천손이고 인류의 최고의 민족이고 단일 민족으로 마지막 혈통을 받아 나올 만큼 DNA가 성장을 해갖고 태어난 이 사람들이 인류를 위해서 일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지식을 쌓고 그걸 갖추고 먹었을 뿐이지 일을 아직 안 했다. 이제 2013년부터 이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후천개백시대를 연다. 이게 이 민족이에요. 뿌리 민족. 마지막 혈통인 민족. 단의 민족. 단의 민족으로서의 마지막 혈통입니다. 이 사람들이 인자는 인류에 있는 지식을 우리가 썰어 마셨으니까 인자는 우리가 첫 발을 디디는 것이 인본시대를 연다. 우리 법을 생산한다 이 말이에요. 뿌리가 인자 세상에 할 일을 한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나무 몸통과 가지에 필요한 영양분을 올려줍니다. 이 일을 인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민족의 역사적 사명이다. 우리 이거 좀 많이 듣던 소리죠.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이거 누가 배웠어요? 아나로그. 아나로그 우리 단의 혈통의 마지막 혈통에 태어나서 성장을 할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무식할 때 먹을거리도 없이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이걸 주입을 시켰습니다. 몽띠를 맞아가면서 이걸 숙제라고 해오라고.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했고 조상의 얼을 빛내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안으로는 자주독립을 이룩하라. 노이들 법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 나라에 이 회동대한민국의 법을 인자부터 생산하라 이 말이에요. 법이 없으면 안으로 자주독립이 이룩된 게 아니에요 아직. 안으로는 자주독립을 이룩하고 법을 생산해서 밖으로는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라. 이게 골격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할 때 기초로 배워준 게 이 골격이에요. 다른 것은 전부 다 인류에서 들어온 것들을 국제적으로 있는 것들을 다 들어와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한테 흡수하게끔 공부를 시킨 것이고 우리가 생산을 해갖고 우리한테 미긴 것은 이 단어입니다. 이거 국제적으로 수입해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만은 우리가 만드는 지식이에요. 이 획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뭔지 모르고 전부 다 손을 놔버리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이걸 인자부터 산기를 다시 시켜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지식인 사회이기 때문에 무식할 때 우리한테 주인만 시켰던 그런 단어가 인자는 지식인으로서 풀어야 된다. 이걸 풀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해놓고 우리의 삶이 이것이라는 얘기죠.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는 삶을 너희들은 살지 않으면 너희들 삶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 그게 우리 아날로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0% 살았는 지금 현재 여기 이제 50대입니다. 그러면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까지 지식을 먹기만 했다고 하면 인자부터 일해야 되겠죠.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는 일 이게 우리 일이라고 하면 일 안 했죠. 그러면 이제 일해야 되겠죠. 이 삶이 우리가 80대까지 일을 합니다. 인생은 그래서 선생님이 아래키는 인생은 50부터니라. 너희들 인생은 50부터다. 요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대까지는 너희들이 배우고 갖추고 힘을 모았지만 50대부터는 너희들 인생을 살아야 한다. 우리 선조님들은 50대가 되면 갈대가 됐다라고 했지만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것이고 우리의 삶의 10대는 50부터 인생을 사는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는 80대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태어난 겁니다. 지금 우리 50대들이 삼은 80대까지 사는 거예요. 36년 50부터 36년을 산다. 그렇게 살면서 모든 너가 갖춘 이 에너지를 인류에 불을 태워라. 인생을 불을 태우고 가라. 인자는 너는 두 분 다시 유네가 없으니까 우리 아날로그들의 30%는 유네가 끝났습니다. 이거로 이게 마지막 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런 시대가 돌아오는 것이 후천개백시대입니다. 후천개백시대부터는 우리는 선천시대를 70% 살고 후천개백시대를 지금 30% 우리 일을 하면서 열어놓고 가는 그렇게 해야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선천후천을 다 사는 거죠. 후천시대에 이 모든 이 법을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식을 갖춘 걸 가지고 인자 정리를 해서 후천세대를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그 길잡이가 대주고 우리는 가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할 일의 본분. 그래서 이 사람이 정법시대를 연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천개백시대는 정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아나로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에 길을 놔줘야 된다. 정법으로. 그렇게 해서 36년을 살고 건강하게 살고 가려면 떠딛고 보람있는 일을 찾아서 행하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대자연이 모두 뒷받침을 해줄 것이나 사적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모두 힘들게 살 것이라. 인자부터는 공도 사상이 도래하고 인류의 사상이 인자부터 나옵니다. 사상은 한계가 정확하게 태어나면 두 분 다시 안 나오는 게 사상이에요. 사상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고 논리는 오만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사상이란 두 가지 세 가지가 나오면 혼동이 돼서 그건 안 되게 돼가 있고 논리는 오만 논리가 다 자기 논리로 나오는 거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논리다. 사상과 논리는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인류의 사상은 단 한계가 나옵니다. 정법 시대에 사상이 도래한다. 이것이 공도 사상이라 합니다. 이것은 뿌리에서 나오는 사상이고 이 뿌리에서 이 사상을 배경 바탕으로 인류는 이렇게 꽃이 필 것이다. 이게 공도 사상을 인재부터 정립을 하기 시작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출 때는 개인으로 갖추는 겁니다.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내가 지식을 갖춰도 사적으로 갖추는 거죠. 내 자신을 갖추는 거고 모든 경제를 갖춰도 자신이 갖추어야 되는 걸로 갖추었습니다. 이룰 때는 우리가 사로 이뤘지만 이걸 쓸 때는 공적으로 써야 한다. 이걸 공적으로 쓰는 데는 지혜롭게 운용을 해야만 되게 되어 있고 그럴 때 이것이 이제 갖춘 것이 공적으로 쓰기 위해서 힘을 모아 나갈 때 이제 여기서 엄청나게 큰 질량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 우리가 자라나올 때는 우리가 사적으로 자랐지만 인자는 이 힘을 모아서 힘을 써야만 큰 지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 우리가 공적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건강해질 것이고 사적으로 욕심내는 자는 너의 건강이 무너질 것이라. 앞으로의 건강의 척도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병들기도 하고 소생되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라. 스스로 건강해질 것이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할 일이 있어 즐거운 사람은 절대 내가 어려워지는 법이 없다. 생활도 어려워지지 아니하고 내 몸도 어려워지지 아니한다. 이게 인본시대 정법시대 우리 건강법입니다. 제일 먼저 이것부터 상기해야 된다. 나는 남한테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된다. 남한테 필요한 존재. 남한테 필요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나는 살기가 힘들어지는 사회를 만났다. 내가 갖추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인자는 내 인생을 불태울 시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불태우느냐 남을 위해서 불태운다. 작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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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며 크게는 인류를 위해서 이광공익에 우리는 모든 인생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돼줘야 한다. 이것이 인류공룡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바로 그 단어입니다. 사람을 널리 이루게 하라. 이것이 홍의 인간 사상입니다. 한글자막 by